안녕하세요 쌀쌀이입니다 오늘은 작심당에 왔어요 구월동에 있는 완전 가성비 맛집이에요 이렇게 포토존도 있습니다 완전 예쁘죠 곰돌이도 있어서 같이 촬영 가능합니다 짜잔 되게 다리 길어보이는 거울도 있고 팝콘도 있어요 이렇게 또 포토존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단체룸도 있고요 휴식도 가능 생일파티도 가능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아이돌 영상도 나오고 완전 신나요 신청곡도 봤습니다 메뉴도 엄청 다양해서 뭐 먹을지 엄청 고민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고르실 건가요 찔개도 너무 먹고 싶었고 삼겹살도 있고 새우튀김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있더라고요 뿌링클 치즈볼도 진짜 먹고 싶었어요 하이볼도 엄청 다양하고 당연히 주류도 있고 음료도 있습니다 테이블에 무선 충전기도 있어서 바로 충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심지어 여기는 흡연실이 따로 있습니다 드디어 음식이 나왔어요 페페로니 피자랑 두부김치랑 뿌링클 치킨을 시켰습니다 팝콘을 일단 먹어주고 이렇게 맥주도 있고요 3,500원 그리고 피자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가격 너무 착하지 않나요? 11,800원밖에 안해요 심지어 도우도 엄청 얇고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완전 빠삭빠삭 두부김치는 양이 진짜 많았어요 김치가 엄청 매콤하면서도 깔끔하고 완전 맛있어요 이것도 11,800원 특히 전 뿌링클 치킨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엄청 빠삭빠삭했어요 뿌링클이랑 안에는 감자튀김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통통한 감자튀김도 있고 얇은 감자튀김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니까 더 좋더라고요 이 시즈닝도 진짜 맛있어요 두부김치랑 치킨이랑 번갈아가면서 먹으니까 더 맛있었어요 뿌링클 치킨은 13,800원 치킨도 가격 너무 착하죠? 진짜 여기는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심지어 주차도 무료예요 가정실도 크고 깨끗했고 남녀 따로 되어있습니다 포토존도 있고 또 무엇보다 사장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엄청 친절하시고 그리고 여기 포장도 가능합니다 덩채룸도 있어서 생일파티나 해식도 가능하고 조명도 예뻐서 데이트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친구들끼리도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가격이 착해서 딱 오기 좋은 것 같아요 구월동에서 제일 가성비 좋은 곳으로 딱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집 갈 때 쿠폰도 주세요 여기 이벤트도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또 너무 재미있고 또 방문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감사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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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